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러장입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06시. 1교시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도 춥고 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목감기 조심하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목 보호한다고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도 감기 안 걸리도록 다들 조심합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람이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괜찮다고 말을 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봐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놓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내색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생긴 걸 알아채고 나에게 걱정해 주는 사람 걱정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내 말이 억지인 걸 알면서도 그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무한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 배려해 주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고 네 번째 내 잘못에 대해서 자책할 때 그 잘못을 지적하며 조언하기보다는 가만히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안아주는 사람 다섯 번째는 내가 사람들이 싫어질 때 그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추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중심추가 되어주는 사람 여섯 번째는 내가 시도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시동키가 되어주는 사람 시동키 시동키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내가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나침반처럼 조용하지만은 분명하게 내 갈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갈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일곱 가지 부류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놓쳐도는 안 된다. 알겠죠? 참고하시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호암의 장손이죠. 이재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장충동 고택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19일 재개에 따르니까 이 회장은 이날 오후 6시경 호암이 생전에 살던 장충동 고택에서 제사를 올렸고 이 회장은 추도식과 별도로 매년 서울에서 호암의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이 창업회장이 1953년 설탕 사업으로 시작한 제1재당이 CJ그룹의 인정 모태죠.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아들 이선호 CJ제1재당 식품 성장추진실장하고 딸 이경후 CJENM 브랜드 전략실장 같이 해가지고 용인의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을 찾아서 참배하게 됐답니다. 이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신세계나 CJ, 한솔 등 이 범삼성 계열 그룹 일가는 과거에 호암 추도식을 공동으로 열었고 하지만 형제인 이맹희 CJ 전 회장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인 2012년부터는 같은 날 시간을 달리 해가지고 별도로 행사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추도식은 호암의 사업보국 중심과 즉 기업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더 나아가서 인류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경영 철학을 가리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매년 그 길에 맞춰가지고 열린다고 하네요. 다만 올해의 경우 호암의 길이 일요일이어서 앞당겨가지고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고요. 당일 재판 일정과 겹친 이재용 회장은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그룹이 좋긴 좋네요. 다양한 그룹, 이 하나의 그룹을 통해서 다양한 계열사들이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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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삼성이라는 그룹 알면 알수록 아주 새롭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있고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동차 안이었으면 환율이 1,400원을 뚫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부추길 뻔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외화 자금이 한 40조 원 정도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의 총 외화 자금 반입액은 한 5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기업 해외법인 배당에 이중과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기업의 자본 리슈어링이 거센 영향이에요. 리슈어링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여기에 원화가치 방어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분석을 했는가 봐요. 한국은행 경상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1월에서 9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서 받은 배당 총액이 381억 8,470만 달러인데 작년 1월에서 9월에 비해서 한 432% 늘었다고 합니다.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삼성, 현대동차, LG, 포스코, 두산, 오리온 등 이 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자본의 리슈어링에 적극 동참한 것을 나타났고요. 올해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랑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I 등등 해서 30조원 가까이 국내로 들어왔어요. 삼성엔지니어링은 대형 설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848억과 762억 정도를 들어왔네요. 삼성SDI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에서 배당을 받은 거죠. 현대차그룹은 올해 총 7조 6,700억 정도 현금을 들여올 계획인데 주로 미국 법인 자금을 송금받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지난해 승리익이 2조 5,494억에 달하고요. 21년에 2배가 넘어요. 기아 미국 법인 승리익도 지난해 2조 5,25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현대차그룹도 들여온 자금을 국내 전기차 공장 구축에 쓰기로 했습니다. LG그룹은 LG전자하고 LG엔솔, LG화학 등이 중국의 태국, 중국하고 태국이죠. 그 법인 등에서 현금을 들여왔네요. 포스콜딩스는 올 들어서 9월까지 4,448억 정도 해외에서 들여왔고 작년 같은 기간 3,459억 원에 비해서 한 28.5% 늘었습니다. 올해 세계 최대 철강석 광산이죠. 호주 로일에서 받은 2,571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 포스콜 홀딩스는 2010년 로일 운영사죠. 로일 홀딩스 지분 12.5%를 취득을 해가지고 3대 주주가 됐습니다. 두산 밥캣이라고 있어요. 올 들어서 북미 법인에서 작년 동기 2,000억과 비슷한 1,995억 정도 들여왔고 보니까 지게차랑 소형 건설 장비를 판매하는 이 회사의 미국, 캐나다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오리온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올해 486억 정도 배당받았네요. 지난해는 배당받지 못했는데 오리온 초코파이가 베트남의 국민과자로 통한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올린 초코파이 매출이 1,2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기업들의 잇따른 자본 리시어링은 감세 정책의 결과물인데 작년까지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요. 남은 인여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과세 부담에 배당을 주자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자본 리시어링을 북독기에서 이중과세를 선지했고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배당할 때 세금을 상당 부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법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의 한 95%는 국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하다 보니까 정부 세수가 더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고 하지만 자본의 리시어링이 대략 세수를 불릴 것이라는 평가도 많아요. 삼성과 현대차, LG 등은 들여온 자금을 대부분 설비투자금으로 쓰면서 국가경제에 상당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도 뒷받침되고 올 1월에서 9월 경상수지 흑자가 168억, 16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합니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에 포함된 집적주자 등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297억 2,120만 달러를 나타냈고 경상수지 흑적폭을 늘린 데다가 원화같이 방어한 데다 또 투자, 고용으로도 이어진 거죠. 정부의 법인세 개편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돈을 잘 벌여오니까 환율이 좀 떨어졌다.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보니까 환율을 떨어뜨렸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스마트폰 시장의 재도약을 앞두고요. 이미지 센서 이 라인업의 강화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5천만 화석급이죠. 이미지 센서 신제품 iSocial GNK를 출시했는데 삼성은 5천만 화석급 제품을 내놓은 것은 약 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면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전기 신호로. 이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비슷한데 눈으로 보는 화상이 망막에 맺혀서 이 시신경을 뇌로 갑니다. 여기서 망막 역할을 하는 게 이미지 센서인데요. 삼성의 이미지 센서 제품 중에 보니까 5천만 화석대의 iSocial GN 시리즈가 삼성 내에서도 수요가 가장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일반 모델 등의 대중적인 그런 모델에 주로 쓰인다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이미지 센서 신제품이 구글의 픽셀 8프로를 비롯해서 샤오미나 원플러스 등등에서 스마트폰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품의 사양을 보면은 iSocial GNK 크기가 1.3분의 1인치라고 하네요. 이미지 센서 크기를 언급할 때는 보통 1. 몇몇 1인치 뭐 이런 식으로 한가봐요. 1대 1.xx인치 대 1 이는 이미지 센서의 실제 대각선의 길이가 아닌 옵티컬 포맷이란다. 옵티컬 포맷이다. 이걸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옵티컬 포맷은 카메라 외부에 있는 렌즈의 상이 매치도록 하는 영역의 지름을 말한다고 하네요. 1과 1.3인치 이 규격의 GNK 옵티컬 포맷 지름이 약 0.7인치 즉 1.9cm 정도 된다. 그런 의미라고 하죠. 통상 이미지 센서의 대각선의 길이의 약 1.5배를 옵티컬 포맷으로 설정한다고 하니까 실제 대각선의 길이가 더 짧겠다는 거죠. 이미지 센서는 픽셀로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픽셀은 디지털 사진이나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면 아주 작고 네모난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점 하나하나가 픽셀이라는 거죠. 픽셀이다. 그리고 5천만 화소는 이미지 센서가 5천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의미하고 사진의 해상도는 그 픽셀의 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미지 센서를 구현하는 픽셀의 수가 많아지면 사진의 해상도와 선명도는 높아지겠죠. 같은 크기의 이미지 센서라면 픽셀 크기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 많은 픽셀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ISOCAL GNK는 1.2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픽셀이 얼마나 작은 건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이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는 10의 6제곱분의 1이에요. 10의 6제곱분의 1. 이야, 마이크로. 대단하죠? 10의 6제곱분의 1이다. 즉, 100만분의 1이에요. 100만분의 1. 100만분의 1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40에서 한 7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1.2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40등분이에요. 40등분. 40등분으로 가른 것이다. 눈으로도 보이지도 않는 크기죠. 사실 이 제품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은 올해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2억 개를 탑재한 이미지 센서 아이소 셸 HP2를 선보이는데 이 제품은 올 초 출시된 갤럭시 S23 물티라 모델에 탑재돼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HP3를 시작으로 해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에 재진입을 했고 삼성은 반도체 뉴스룸에 따르니까 사람의 최대 유효 화소수가 5억 7천6백만 화소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 화소수가 많아질수록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가 점차 이 사람의 눈과 가까워진다. 사람의 눈과 가까워진다고 하죠. 특히 HP2는 초미세 픽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이 도입이 됐죠. 도입이 돼 있는데 픽셀 크기가 작아질수록 작아질수록 픽셀 하나하나가 받아들인 그 빛에 대한 감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 품질이 떨어지고 삼성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픽셀의 크기는 작게 유지하면서 성능을 높이고 간섭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픽셀 비닉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까이에 자리한 여러 개의 픽셀을 하나의 큰 픽셀로 병합을 해가지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기술이에요.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가 없이 촬영할 수 있어요. 테트라 픽셀은 4개고 노나픽셀인데 노나픽셀이라는 9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는 결합한다는 기술인데 HP2하고 GNK는 테트라 픽셀이 적용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삼성은 이미지 센서 제품을 늘리는 것은 수년간 성장이 정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부터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핵심 부품이죠. 이미지 센서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니까 올해 전세계 스마트폰 출여량이 전년 대비 4.7% 정도 감소해가지고 11억 5천만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는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죠. 하지만 내년에는 전년 대비 4.5% 성장하면서 시장이 회복게 접어들고 있고 나아가서 향후 5년 동안에 5년 동안에는 한자리수의 한자리수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 삼성은 그 전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의 2위 기업으로 1등인 일본의 소니를 추격합니다. 시장조사업체 보니까 지난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소니가 54%네요. 점유율이. 삼성은 한 29%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힘입어서 삼성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깰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는 겁니다. 반도치 못지않게 이미지 센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해가지고 소니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Samsás八am 삼성되어 삼성되어